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새로운 2차 전지 기술을 공개하는 테슬라 배터리 데이 행사가 다가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세계 배터리, 전기차 업계의 판도를 뒤바꿀 혁신적인 내용이 나올지 국내외 배터리, 자동차 업계부터 관련 종목 투자자 등 금융시장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한국시간 23일 오전 5시 30분 배터리 데이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전 세계에 온라인 생중계되는데요. 테슬라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2차 전지 종목들의 주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배터리 데이에 대한 추측이 무성했던 만큼 행사 자체보다는 각 기업들의 이슈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걸로 풀이됩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배터리 데이에서 기존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발표가 나오거나 오히려 기대륨이 또는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올 경우 시장에 영향을 줄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배터리 데이행에 따라wel